오늘은 청양에 있는 알프스 마을에 왔습니다 알프스 마을, 저기 눈 주각도 있는 것도 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자, 껀발권기 여기로 가면 되나? 근데 이거 와야, 주제권만이 찍어야 되는 거네 이거, 이거? 이거 지금 그거 와야 주제권만이 찍어야 되는 거 같아요 몇십 장이야? 정해주세요 정말로 봤네 정말로 봤네 어? 현대는 안 보여요 현대는 안 보여요 현대는 안 보여요 네 그냥 한 사람이에요 진짜 얼음이에요 이거 진짜 얼음이에요, 진짜! 어, 그래 진짜 얼음이야 여기는 청양, 청양 알프스 마을이에요 기간은 2월 12일까지에요 음, 아빠 한번 보여줄게 알프스 마을 겨울왕국 눈썰매장 네 청양 알프스 마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자, 이거 또 보세요 여기 큰 얼음이 있네요 여기 큰 얼음 한 덩어리가 이렇게 크네요 우와 엄청 크다 이쪽에 보세요 저기에서 분수가 분수같이 나와요 분수가 얼었나봐 아, 저기 분수가 나오네 그치? 분수가 얼음이 돼가지고 와... 싸우기까지 여태까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렇게 오, 고드레비 엄청 달려있네요 이 성은 만들었나봐 네 그치? 시원하게 먼저 갈 거예요 어 자 얼음성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얼음성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출발 다른 얼음 3개가 나왔습니다 저런건 산정도 되겠네요 산 같다 산 비와 여기 비와 분수라 비가 온다 보드름 엄청 크네 추워 얼음으로 글자를 만들었잖아 얼음으로 청양 글자 만든거지 축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잖아 얼음 분수 축제 이거 깨지면 혼나 아 뭐야 자 얼음에 딱 서보세요 얼음에 얼음 얼음 미끄러네 얼음 딱 써있네 분수 축제 미끌 얼음 내가 바꿔있는데 오우 멋있다 우와 신기하네요 얼음으로 글자인 것 같아요 자 토끼 오름 보세요 토끼 자 여기 앞에서 사진 찍을래 요구마랑 멋있어 개미년 개미년 도끼 이상해씨랑 꼬부기가 있어? 지훈아 이리와서 여기서부터 누군지 한명 한명 말해줘. 빨리 와 이상해씨 이상해씨 피카츄 몬스터볼 꼬부기 꼬부기 엄마 그리고 몬스터볼 두개 몬스터볼 두개 이게 끝이야? 오 뒤에 쓰이네요 마지막 크다 얘네는 누군가요? 디그다 디그다 닥트리오 닥트리오 네 디그다에서 진화 닥트리오 어 진화하면 네 아 우리 빨리 온거 같은데? 어 슬매도 타고 그리고 그냥 두부도 잡고싶어요 아 그래 우쌈 시작 아 아 여기 뭐가 있어 아 아니 여기가 나왔어 아 아 아 영웅 응 안중근 의사의 영웅도 있고 여기 타짜도 있네 타짜 타짜 잘 만들어놨다 명량도 있고 명량 응 한번 두르고 볼까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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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동굴이네 어우 얼음 동굴이군요 얼음 동굴이에요 갈수록 조금씩 깜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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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우 여기 얼음판이 있었네요 조심하세요 자 다시 얼음 동굴에서 나오고 있네요 얼음으로 이렇게 섞인 확실할 수가 있네요 가자 겨울왕국이 있어? 겨울왕국의 엘사와 안나 엘사와 안나 이것 봐봐요 얘는 누군가요? 짱떡해 이거 막 때리면 안 돼요 짱떡한데 이리와 저기 제 눈사람은 이름이 뭐였지? 올라오프 올라오프 아 맞다 올라오프 들어가보자 색깔이 그러네 예쁘네 들어가보자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신기한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송은 들어가볼까요? 그럴까요? 보라색 보라색 불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엄청나죠? 우리는 왼쪽으로 갈까요? 바로 오른쪽 무지개 핀이라고 있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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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도 이쪽으로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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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뭐야 여기는 어디로 갔는지 왼쪽에는 길이었고 오른쪽은 길이었고 오른쪽은 길이었고 딱히 돌아서 나가는 거야 엄청 깜깜합니다 과연 엄청 깜깜한 길이래요 깜깜해 진짜 길은 엄청 깜깜한 건 아니라 깜깜해 깜깜해 안 보여 아 뭐야 아 거북이가 이건 거북이 같은데요 거북이 같애 거기는 다시 나올 수 이런 게 있죠 아니면 다른 데로 오 이상하다 오빠 우리 여기 나가야돼 우리 이쪽으로 귀여운 뱀이다 뱀 여기 밝은 데 잠시만 여기 밝은 데서 딱 퍼서 사진 한 번 찍어 봐 저기 썰매 타는 거 한번 볼까? 얼마나 잘 타나? 이쪽으로 내려오는구나 썰매가 저 차 봐봐 엄청 빨리 올라간다 저기까지 차는 이렇게 크게 봐야지 여기서는 또 집 트랙도 지나가고 고기에서 저거 놓치면 와서 죽는 건데요? 아 놓치면 안 되지 누나 엄청 맛있어? 간식 파는데 소떡소떡을 팔아서 소떡소떡을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 혼자만 소떡소떡 갔어요 서지훈이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저쪽에 집 트랙을 한번 타보려고 가고 있어요 서지훈이랑 이 동굴 보이세요? 이 동굴 옆이에요 동굴에 오른쪽 이 동굴은 어떻게 해요? 저희 이제 뭐 피어스크 매직이어서 집 트랙만 피어스크 이제 5시에 매직되거든요 네 네 네 현금으로 하면 돼요? 그러면은 네 두 명만 할게요 준비 착용 자 집 트랙 어때요? 지금 재밌을 것 같아? 네 네 어우 멋있어 서지훈은 어때? 집 트랙 기대돼? 네 어 재밌을 것 같아? 네 음 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아빠는 밑에서 찍어줄게 아 아 아 왜이렇게 잘 지내셨어? 진짜 아 가봐 아 아 아빠는 아 우와 간다 안녕 서지훈 서지훈 서지훈! 서지훈! 여기!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! 서지훈! 서지훈! 저기 온다 엄마! 엄마 온다! 엄마 저기 왔네! 엄마! 아니야! 차놓기를 못하지! 서지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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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